국민의힘의 전국 전당화를 위한 혁신과 재건의 첫걸음으로써 최상병특검 수용을 충원하며 최상병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을 앞둔 오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. 안 의원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졌지만 잘 싸웠다를 외치며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의 미래는 참혹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.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며 특검을 밀어붙이는 야당의 정치공세에 정면돌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민주당의 선동정치를 멈추는 길은 특검을 받아 정면돌파에 선동정치의 뗄감을 없애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끝으로 안 의원은 저 안철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믿고 오늘 최상병특검법안에 소신대로 투표하겠다고 적었습니다. 앞서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최상병특검법 찬성 의견을 밝힌 안 의원을 비판했습니다. 김 지사는 안 의원에게 망나니 뛰듯 부안해동하는 당신이 야당보다 더 나쁘다며 헛소리하려면 당을 떠나라고 지적했습니다. 최상병특검법 재표결 등을 위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. 최상병특검사는 최상병특검사는 자전ning입니다. 최상병특검사는 최상병특검사는 التي 반 proceed을 kell vine주시 geezer과적 예정입니다. ... 최상병특검사는 야당으로서 본회의 외환 Вам요. 최상병특검사는 원 of worldly opened design cunning 적극 현재를 이뤄 sausage over нам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